춘천에 맛집만 간다 먹고 감자 오늘은 바로 불펜 닭발 오늘 주문한 메뉴 닭발, 양념, 삼겹살, 닭내장, 막창, 시켜지롱 숯불에 다 구워버리겠다 맛있어져라 불펜 닭발 최고의 메뉴 닭발부터 쫀득쫀득한 식감 진짜 엄지청 삼겹살에 무슨 짓을 한거임? 양념이 내 마음까지 와닿는 이 맛 막창은 역시 숯불에 구워야 진정한 맛을 느끼지 닭닭발 매운거 조절도 됩니다 불펜 닭발 이야 진짜 맛있네 닭발엔 맥주지 불펜 닭발 불펜 닭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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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펜 닭발 불펜 닭발 불펜 닭발 춘천 맛집 최고의 닭발 맛집 하하하하 춘천 사우동 최고의 맛집이었어 맛집 인정 다음주에 뭘 먹을까 춘천에 맞지만 간다 먹고 감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야 오늘 둘이서 몇인분 먹은거야 오늘 둘이서 몇인분 먹은거야